1. 시범 강의 그러면 우리 면접 볼 때 시범 강의 할 때 좀 팁 같은 거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가서 이제 당연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 네 그리고 보통 저는 밝아요 저는 친화력이 좋아요 이런 성격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모습으로 그런 내 성격의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약간 저 사람은 되게 밝네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행동에서 네 약간 조금 소심해 보이면 절대 안 되고 맞아 맞아 그래 그렇게 거기 가서 그런 행동을 좀 보이려고 많이 했겠네요 네 많이 웃고 편안하게 했어요 떨지 않으려고 떨지 않으려고 잘 했을 것 같아요 왠지 되게 프로답게 했을 것 같은 느낌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연습을 확실히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연습 없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맞아요 그쵸 그거 너무 공감해요 그 우리 시범 강의 말고 또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기억 남는 질문 있어요? 기억 남는 질문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진짜 너무 많이 받아서 일단 그 1분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어딜 가나 보는 대표 질문이고요 여기는 의외로 약간 이 강사라는 직업이 인생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되게 심오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돌발 상황들 그런 것도 한 네 다섯 가지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 교육생이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요? 네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한 걸 물어본 것 같고 근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약간 순발력과 그리고 조금 진실성을 본 것 같아요 아 그 강의 그 면접하는 사람에?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솔직하게 대답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진실성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목표 뭐냐고 물어봤고요 인생의 목표? 네 아 그냥 목표라고 물어봐서 제가 두 가지로 말했어요 뭐라고요? 이 직업에 대한 목표 하나와 내 인생에 대한 목표 하나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어요 그냥 목표라고만 하길래 저도 조금 애매해서 목표도 물어보고 강사로서의 그런 돌발 상황도 물어보고 되게 많이 물어봤네요 네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을 딱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내 성격의 장단점이 여기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물어봤어요 30가지 정도 뽑았어요 진짜? 네 면접 핵심 그거를 네 A4용지에 뽑아서 그 질문들 하나씩 다 읽고 왔어요 시범 강의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거기서? 아 바로 이제 어 피드백 줘요? 뭐 어떻게? 피드백은 전혀 안 주고요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아 바로 그냥 보고? 네 오 생각만 해도 무섭다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딱 이래요 딱 앉아서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CS 강사 사내 강사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거 있어요?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당연히 강의하는 게 일단 제일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완전 신입이고 전혀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생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이 교육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 아마 저도 처음에 사내 강사 처음 들어갔을 때 똑같은 걱정을 해줬던 거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설레였던 거지 네 그래서 들어가는 건 너무 좋아 합격한 건 너무 좋은데 막상 진짜 들어가서 내가 뭘 가르친다고 들어가서 뭘 하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거 같고 제일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을 다해서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만들어놨던 자료를 가끔 우연찮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되게 오래된 골동품 같은 자료인데 지금 우리 시범 강의 한 자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제 시작하는 자료들이 나중에 한 1년만 돼도 네 와 내가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성장이 많이 될 거 같아요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자료가 봐도 1년이 봐도 그래 내 수준이 그냥 비슷하구나 이러면 되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렇죠 그만큼 많이 학습하고 배워가면 도움 많이 될 거 같아요 지금 또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 다니고 있죠 네 교육 쪽으로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교육학 너무 잘 매치가 잘 되잖아요 그쵸 네 물론 그 교육학이 이제 학문적인 거라서 네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런 학습자들의 이해부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다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교육학 배우는 것들 플러스로 또 배우자 하는 것들 되게 많죠 네 영상 편집도 배운다고 하셨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전 영상 편집 기술을 이제 유튜브 때문에 배웠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1도 몰랐어요 네 편집하는 거 1도 모르고 근데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라고 근데 그때 배웠는데 그게 너무 지금 요긴하게 쓰였어요 오 뭐 요새 온라인 가는 거 워낙 많잖아요 네 제가 직접 촬영하고 또 제가 편집해야 되는 경우를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고객사가 요청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으면 외주를 줘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아 그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근데 사내 강사들이 요새 영상으로 많이 강이 많이 해요 그쵸 네 그래서 본인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영상 기술 네 그런 편집 기술을 알아두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그쵸 진짜라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 때문에 진짜 필수가 된 거 같아요 진짜 사내 강사 필수 프리미어 강사도 무조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진짜 아무도 안 해보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어 정말 그쵸 그냥 CS 강사 또는 강사에 대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네 연락 오시는 분들에서 아마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할 거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주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여기 오기 전에 이런 걸 좀 알아와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면접 준비할 때 이런 걸 꼭 준비해라 이런 거 음 일단 음 아예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음 이런 고민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그 걱정을 계속 하다가 결국 와서 지금 이렇게 합격해서 인터뷰하고 있는 것도 음 조금 꿈 같거든요 네 미키지 정말 불가한 다음에 그쵸 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진짜 음 걱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은 음 분명 100% 할 수 있을 거예요 100% 오 좋아 네 떨어져도 물도 도도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합격하자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한 번에 하하하 하하하 합격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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